안녕하십니까 아이캠프 공식 전시장 오소캠프스버트 입니다 오늘은 콜로라도 소프트 탑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에 엑스커버 4인용을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통 픽업트럭이면 대부분 이리 가거나 렉스턴 칸 같은 경우는 이제 탑 때문에 이리 가곤 했는데 이번 경우도 소프트 탑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틀형 가로바를 써서 들어가는데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문틀이 다른 차하고 조금 틀려요 다른 차는 이렇게 칸이 많지가 않잖아요 콜로라도는 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몰딩이 하나 더 들어가죠 누스때문에 자 여기에 이걸 다르는데 틈이 많죠 물이 들어갈까봐 그걸 방지하는 몰딩이에요 이건 툴레 부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엑스커버 2.0 을 장착하고 그 다음에 원엑스가 원엑스는 실내에서는 솔직히 애매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엑스커버 2.0 을 장착하러 갑니다 엑스커버 2.0 을 장착하려는 시스템을 끝까지 1번 하나만 스님을 빼서 버리면 되니까 바로 허리띠 그런거 있잖아요 혁띠 같은데 할 때 는 얘는 이렇게 되는거에요 하나가 이렇게 쪼여주는거에요 얘를 아무려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다리를 뺄때는 얘를 먼저 풀고 빼는게 좀 편하긴 하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다리를 여기다가 얹을 거에요 얘는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요 이거 하나 밟고 올라오세요 자 여기가 그냥 이렇게 올리면은 단순해요 이거는 얘를 잡아 빼면은 이 홈으로 들어가는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요 I think about other's way but for myself yeah I guess that's why I feel like I go through hell damn Wasting time on your dreams instead of mine yeah About to turn this franchise around on a diamond It's all about fine and your right state of mind It's all about turn and the worst and the fine It's all about time and the work and the climb From the thirst we will rise I'm immersed in this life 이렇게 뾰주고 한게 가는게 아니라 뾰주고 한게 요 안으로 들어갈 거에요 나중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뾰주고 한게 들어가면 얘가 무리가 가니까 뭉투한게 들어가서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요 고리가 있으니까 뾰주고 한걸 여기다가 걸면 되요 그냥 이렇게 밀면서 밀면서 두겹이에요 이게 있고 밑에 있는데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딱 닫는 느낌 여기서 아이릭 구멍에 넣어주시고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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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모기장이 있고 스키인이 있는데 얘도 돌돌 말아서 이쁘게 정리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요 안쪽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도 되구요 진짜 개방감 장난 아니에요 지금 실내에서 그렇지 만약에 야외에서 열어놓는다고 생각...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근데 사장님 차의 컨셉이 얘하고 잘 좋아하세요 네 잘 맞아요 이게 국내에 이런 타입들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하고 이거하고 컨셉이 다 맞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